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서는 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사가 사우나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조사됐는데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인중개사 과목 등을 가르치는 광주시 동구의 고시학원. 이곳에서 지난 6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원의 50대 강사에게서 집단 감염이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사우나에서 여러 차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학원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강사는 지난 1일과 2일 고시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 CCTV 확인 결과 이 강사는 강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상당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 두기와 에어컨 가동 시 창문 열기 등의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고시학원이 입주한 6층 전체 건물을 폐쇄하고 수강생과 방문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롯데정보통신에서도 2명이 추가 감염돼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일하던 층에 근무자 약 110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기상캐스터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